떡 제조 기능 4.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떡 포장제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1. 폴리에틸렌. 해설. 폴리에틸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 포장제이다. 2번. 떡 포장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1. 보존의 용이성. 2. 정보성. 3. 향미증진. 4. 안전성. 정답은? 3. 향미증진. 해설. 포장의 기능에는 위생성, 보존의 용이성, 보호성, 안전성, 상품성, 정보성, 간편성이 있다. 3번. 서속떡의 이름과 관련 있는 곡물은? 정답은? 1. 기장과 조. 해설. 서속은 기장과 조를 가리킨다. 4번. 봉챗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맵쌀가루로 만든다. 2. 신부집에서 만드는 떡이다. 3. 이단으로 칼을 만든다. 4. 시루해지는 떡이다. 정답은? 1. 맵쌀가루로 만든다. 해설. 봉챗떡은 봉챗떡이라고도 하며 찹쌀가루로 만든 떡이다. 5번. 떡의 노화가 가장 빨리 되는 보관상태는? 1. 실온 보관. 2. 급속 냉동실 보관. 3. 전기보음밥솥 보관. 4. 냉장고 보관. 5번. 정답은? 4. 냉장고 보관. 해설. 온도 0에서 4도씨, 습도 0에서 40%일 때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6번. 여름철 따뜻한 바닷물에서 증식된 호염균에 의한 식중독은? 정답은? 4.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7번. 루틴의 함유량이 높아 해관벽의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곡류는? 정답은? 3. 메밀. 해설. 루틴은 메밀에 함유된 성분이다. 8번. 켜덕류가 아닌 것은? 1. 녹두편. 2. 색떡. 3. 파시루떡. 4. 송피병. 정답은? 2. 색떡. 해설. 켜떡은 층층마다 고물을 쌓아서 만드는 떡으로 녹두편, 파시루떡, 송피병, 승검초떡 등이 있다. 9번. 홀레의 식중독의 일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함을 보낼 때 사용되는 떡은? 정답은? 2. 봉치떡. 10번. 국물을 찍거나 빻을 때 쓰는 도구가 아닌 것은? 1. 절구. 2. 맷돌. 3. 조리. 4. 방아. 정답은? 3. 조리. 11번. 고잉떡의 웃기로 얻는 떡이 아닌 것은? 1. 꿀설기. 2. 단자. 3. 주악. 4. 화전. 정답은? 1. 꿀설기. 12번. 음식디미방에 기록된 서기편법에 사용하는 고물은? 정답은? 1. 잣고물. 해설. 서기편법은 잣을 반으로 갈라 비닐잣을 만든 후 고명으로 사용한다. 13번. 쌀의 성분 중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탄수화물. 2. 단백질. 3. 지방. 4. 수분. 정답은? 1. 탄수화물. 해설. 쌀은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14번. 식품 변질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1. 온도. 2. 압력. 3. 산. 4. 수분. 정답은? 2. 압력. 해설. 식품 변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영양소, 수분, 온도, pH, 산소이다. 15번. 고려시대 떡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율고. 2. 청해병. 3. 시고. 4. 석탄병. 정답은? 4. 석탄병. 해설. 석탄병은 감가루와 대추, 밤 등을 첨가해 찐 조선시대의 설기떡으로 맛이 참아 삼키기 아깝다고 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16번. 어레미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은? 1. 얼맹이. 2. 고운 채. 3. 굵은 채. 4. 고물채. 정답은? 2. 고운 채. 해설. 어레미는 아주 성글게 했던 것으로 얼레미, 얼맹이, 고물채, 굵은채라고도 한다. 17번. 병원채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콜레라. 2. 홍력. 3. 폴리오. 4. 광견병. 정답은? 1. 콜레라. 해설. 콜레라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18번. 돌상에 올라가는 떡이 아닌 것은? 1. 백설기. 2. 붉은 팥 수수경단. 3. 오색송편. 4. 색떡. 정답은? 4. 색떡. 해설. 색떡은 홀레 때 사용하는 떡이다. 19번. 통과 의뢰에 쓰이는 떡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백일. 백설기. 붉은 팥고물 수수경단. 5. 색송편. 2. 홀레. 봉치떡. 달떡. 색떡. 3. 회갑. 백편. 꿀편. 승검초편. 4. 제레. 녹두고물편. 커피팥 고물편. 붉은 팥시루덕. 정답은? 4. 제레. 녹두고물편. 커피팥 고물편. 붉은 팥시루덕. 해설. 제레에는 펠리의 덕. 녹두고물편. 커피팥 고물편. 흑임자 고물편. 꿀편 등을 사용한다. 붉은 팥은 귀신을 쫓는 의미로 제레 때 사용하지 않는다. 20번. 다음은 전분의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전분의 물을 가하지 않고 160에서 180도씨로 가열하거나 효소나 산으로 가수분해했을 때 전분이 가용성 전분을 거쳐 다양한 길이의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는 것. 정답은? 3. 전분의 호정화. 21번. 큐합총서에 복숭아와 새구로 만드는 떡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떡의 이름은? 정답은? 1. 도엔병 22번. 비타민 B1이 많고 철분이 풍부한 것은? 정답은? 3. 잣. 해설. 잣은 지방,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B1과 철분이 풍부하다. 23번.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1. 성홍열 2. 결핵 3. 콜레라 4. 디프테리아 정답은? 2. 결핵 해설.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탄저, 결핵, 공수병 등이 해당된다. 24번. 색과 색을 내는 재료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검은색 석이버섯 2. 초록색 숲 3. 보라색 흑미 4. 붉은색 송화 정답은? 4. 붉은색 송화 해설. 송화는 노란색을 내는 재료이다. 25번. 인절매를 만드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쌀 씻기 불리기 물빼기 따키 시루 안치기 찌기 뜸들이기 펀칭기로 치기 성형 고물 26번. 가래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래떡을 하루정도 말려 동그랗게 썰면 떡국용 떡이 된다. 2. 가래떡은 치는 떡의 일종으로 맵쌀가루를 사용한다. 3. 가래떡은 길게 밀어 만든 떡으로 백국이라고도 한다. 4. 가래떡은 맵쌀, 소금, 물을 넣어 만든다. 정답은? 3. 가래떡은 길게 밀어 만든 떡으로 백국이라고도 한다. 해설 떡국은 백탕, 병탕, 청세병이라고도 한다. 백국은 밀가루에 찹쌀가루를 더 넣어 빚은 누룩을 말한다. 27번. 자기와 시절떡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시와의 상달, 붉은 팥시루떡. 2. 정주달의 가래떡. 3. 3월 삼진날, 진달래화전. 4. 5월 단호, 상어병. 정답은? 4. 5월 단호, 상어병. 해설 단호에 먹는 떡은 수리취절편, 체른병이다. 상어병은 유두절에 먹는 떡이다. 28번. 찹쌀을 사용하여 만든 떡은? 정답은? 1. 봉치떡. 해설 신부 집에서는 함을 받기 위해 떡을 시룩제 준비하여 함이 오면 받아 떡시루 위에 놓고 함을 연다. 이 떡을 봉치떡 또는 봉치떡이라 한다. 29번. 상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귀한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여 증편으로 변하였다. 2. 고려시대 후기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3. 밀가루를 막걸리로 발효시켜 소를 넣어 만들었다. 4.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쌍화점은 상어를 펴는 가게이다. 정답은? 2. 고려시대 후기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해설 상화는 고려시대의 원나라에서 전래된 것으로 19세기경까지도 귀한 음식으로 칭송받았다. 음식디미방에서는 모시에 친 고운 밀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적당하게 발효시켜 부풀게 한 다음 팥소나 채소로 속을 넣어 젠다로 나와 있다. 30번 떡류 포장 시 제품 표시 사항이 아닌 것은? 1. 유통기한 2. 영업소의 대표자명 3.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4.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정답은? 2. 영업소의 대표자명 31번 생식품류의 재배, 사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차 오염은? 정답은? 2. 자연환경에서의 오염 32번 떡의 의미와 종류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기원, 붉은팥 단자, 백살기 2. 나눔, 붉은팥 시루떡 3. 부기, 보리개떡, 메밀떡 4. 미약과 풍류, 진달래화전, 국화전 정답은? 3. 부기, 보리개떡, 메밀떡 해설 개떡은 반죽을 아무렇게나 반대기를 쥐어진 떡이다 부기를 의미하는 떡은 조랭이떡, 가래떡이다 33번 떡의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아밀로패뜬 함량이 증가할수록 노화가 지연된다 해설 옳은 설명 0에서 4도씨에서 떡의 노화가 가장 빠르다 찹쌀로 만든 떡보다 맥살로 만든 떡의 노화가 빠르다 쑥, 호박, 무 등의 부재료는 식이섬유가 많아 노화를 늦춘다 34번 수분 차단성이 좋으며 소량 생산에도 포장 규격화가 용이한 포장 재질은? 정답은? 1. 폴리에틸린 35번 떡의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송편은 맵쌀가루를 입반죽하여 콩, 깨, 밤, 팥 등의 소를 넣고 빚어진 떡이다 2. 찹쌀가루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지러짐으로 주의해야 한다 3. 떡을 입반죽할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하가며 쌀가루에 골고루 섞는다 4. 단자는 찹쌀가루를 삶거나 쪄서 익혀 꼬리가 잃도록 쳐 고무를 묻힌다 정답은? 3. 떡을 입반죽할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하가며 쌀가루에 골고루 섞는다 해설 입반죽할 때에는 끓는 물을 사용한다 36번 절기와 절식떡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중화절 오려송편 2. 석가탄신일 느티떡 3. 삼준날 화전 4. 나빌 골무떡 정답은? 1. 중화절 오려송편 해설 중화절 음력 2월 1일에는 사길송편을 먹는다 오려송편은 햇살, 올배로 빚은 송편으로 추석에 먹는 떡이다 37번 치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1. 떡판 2. 떡매 3. 절구 4. 동구리 정답은? 4. 동구리 해설 동구리는 음식을 담아 나를 때 쓰는 바구니이다 38번 파트 삶을 때 천물을 버리는 이유는? 정답은? 1.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해설 파트는 처음 삶은 물은 따라 버려 4분인 성분을 일부 제거한 뒤 사용해야 배탈이 나지 않는다 39번 떡에 사용하는 재료의 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쑥은 입만 데쳐서 쓸만큼 싸서 냉동한다 2. 데추고는 물을 넉넉히 넣고 푹 삶아 체에 내려 가육만 거른다 3. 오미자는 더운 물에 우려 각종 색을 낼 때 사용한다 4. 호박고지는 물에 불려 물기를 꼭 짜서 사용한다 정답은? 3. 오미자는 더운 물에 우려 각종 색을 낼 때 사용한다 해설 오미자는 찬물에 우린다 40번 떡이 종류 중 설기떡은? 정답은 4. 잡과병 해설 설기떡은 쌀가루에 물을 내려 겨를 만들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찜떡으로 무리떡이라고도 한다 설기떡에는 백설기 콩설기 감설기 밤설기 잡과병 쑥설기 등이 있다 41번 약식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 틀린 것은 1. 늙은 호박 2. 참기름 3. 대추 4. 간장 정답은 1. 늙은 호박 해설 약식은 찹쌀을 진 후 밤 호박꽂이 대추 등의 부재료와 간장 참기름 꿀을 넣어 다시 쪄낸 음식이다 42번 제조과정과 떡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정답은 3. 치는 떡 인절미 가래떡 햇살 찌는 떡 팥고물 시루떡 콩철떡 비저 찌는 떡 송편 찌는 떡 약밥 삶는 떡 경단 지시는 떡 주황 43번 식품포장제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1. 맛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격과 상관없이 위생적이어야 한다 3. 식품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2. 가격과 상관없이 위생적이어야 한다 해설 식품포장제는 위생성 안전성 보호성 상품성 병제성 간편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 간편성 44번 배로독소를 생산하며 용혈성요독증과 심부전증을 발생시키는 대장균은 정답은 4. 장관출혈성 대장균 45번 익반죽을 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찹쌀가루를 일부 호화시켜 점성이 생기면 반죽이 용이하다 해설 익반죽은 따뜻한 물이나 끓는 물로 하는 반죽으로 호화를 촉진시켜 반죽 및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4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떡은 햇밤 익은 것 풍대추 썰고 좋은 침감 껍질 벗겨 쩌미고 풍청 대콤과 쌀가루에 섞어 꿀로 버무려 햇녹투 거피하고 뿌려지라 귀합 총서 정답은 3. 신과병 47번 떡의 포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떡은 수분 함량이 많으므로 뜨거울 때 포장해야 한다 2. 떡의 겉면이 마르지 않도록 실온에서는 비닐을 덮어 식힌다 3. 떡의 포장지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4. 떡 포장은 수분 차단성이 높은 포장지를 사용한다 정답은 1. 떡은 수분 함량이 많으므로 뜨거울 때 포장해야 한다 해설 떡은 수분 함량이 많으면 쉽게 상함으로 김이 빠진 후 포장한다 48번 가래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월 초하루에 엽잔 모양으로 썰어 떡국을 끓인다 2. 찹쌀가루를 쪄서 친 떡으로 도병이다 3. 흰떡 백병이라고도 한다 4. 권모라고도 했다 정답은 2. 찹쌀가루를 쪄서 친 떡으로 도병이다 해설 가래떡은 맵쌀가루로 만든다 49번 찌는 찰떡 중 성형 방법이 다른 것은 1. 구름 떡 2. 쇠머리 떡 3. 깨찰편 4. 꿀찰떡 정답은 1. 구름 떡 해설 구름떡은 찐떡을 그릇에 떼서 눌러 담는다 50번 50번 범랑 용기 도자기 유약 성분으로 사용되며 이타이타이병 등의 만성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은 정답은 쌈 카드뮴 51번 치는 떡과 관련 없는 것은 정답은 2. 백자병 강병 해설 백자병은 찹쌀가루를 입번죽한 후 잣가루와 꿀로 만든 소를 넣고 기름에 지진떡이다 52번 곰을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커피 팥고물은 각종 편 단자 송편의 소 등으로 쓰인다 2. 밤고물은 밤을 삶아 겉껍질과 속껍질을 벗긴 후 소금을 넣고 절구방망이로 바아채 내려 사용한다 3. 녹두고물은 푸른 녹도를 맷돌에 타서 불려 삶아 사용한다 4. 붉은 팥고물은 익힌 팥에 소금을 넣고 절구방망이로 바아 사용한다 정답은 3. 녹두고물은 푸른 녹도를 맷돌에 타서 불려 삶아 사용한다 햇살 녹두고물은 불려 김오른 찜기에 찐 후 어레미에 내려 사용한다 53. 인절미를 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것은 1. 안반 2. 절구 3. 떡살 4. 떡매 정답은 3. 떡살 해설 떡살은 떡의 문양을 내는 도구이다 54.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것은 1. 유당 2. 저당 3. 갈락토오스 4. 메가당 정답은 3. 갈락토오스 해설 포도당 과당 갈락토오스는 단당류로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이다 55. 우키떡으로 쓰이지 않는 떡은 1. 각색단자 2. 각색주확 3. 북구미 4. 삼병 정답은 4. 삼병 해설 삼병은 가래떡을 이용하여 만든 치는 떡이다 56. 쇠머리 찰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모두 배기 또는 모든 배기라고 불린다 해설 쇠머리 떡은 찹쌀가루와 부재를 만져내어 성향하는 방법으로 충청도에서 즐겨 먹는 떡이다 57. 떡의 명칭과 재료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창실병 도토리 2. 서여향병 더덕 3. 남방감저병 고구마 4. 청해병 쑥 정답은 2. 서여향병 더덕 해설 서여향병은 말을 통째로 찐 후 썰어 꾸레지 어두웠다가 찹쌀가루를 묻혀서 지져낸 다음 잣가루를 입힌 떡이다 58. 전분의 호화와 관련 없는 요인은 1. 수분 2. 염도 3. 가열 온도 4. 용기 정답은 4. 용기 해설 호화의 요인에는 수분, 함량, 염도, 가열 온도, 전분의 종류, 당도, pH가 있다 59. 떡유의 보관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여름철에 상온에서 24시간 보관해서는 안 된다 2. 오래 보관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3. 진열전의 떡은 따뜻한 곳을 보관한다 4. 당일 제조제품만 판매한다 정답은 3. 진열전의 떡은 따뜻한 곳을 보관한다 해설 진열전의 떡은 서늘한 곳을 보관한다 60. 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사본인 성분이 있다 해설 옳은 설명 팥은 팥물이 빠지기 때문에 불리지 않는다 처음 끓인 물은 버리고 다시 새 물로 끓인다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으면 비타민 B1이 파괴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reversible의 상품은 무엇인가? 3. 사본인 성분이 한 번의 내부의 상품이 끝나는 사회